산간 계곡 자연 휴식 현재를 아십니까? 지자체가 계곡의 환경 보존을 위해 일정 기간 계곡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. 치사와 낚시 등에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.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청정계곡에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논입니다. 자연이 잘 보존된 영월 배향계곡입니다. 치약산 둘레 개그가 이어져 있어 계곡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로 입소문이 났습니다. 하지만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면 안 됩니다. 산간 계곡 자연 휴식 현재가 적용 중이기 때문입니다. 영월군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자연 휴식 현재를 도입하고 3년의 기간마다 연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민들은 이 계곡을 계속 깨끗하게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 휴식 현재를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. 자연 휴식 현재가 실시되는 계곡에는 출입이 금지되고, 취사나 철렵, 세차와 낚시 등 계곡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배향계곡뿐 아니라 미사리 계곡과 내리 계곡 등 영월군에서 운영 중인 자연 휴식재 계곡은 모두 3곳. 정선도, 산간 계곡 8곳을 운영하고 있어 무턱대고 계곡에 들어가 낚시나 야영 등 금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.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. 주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. 영월군은 자연 휴식 현재 계곡에 감시원을 배치해 금지 행위 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. G1 뉴스 정창영입니다.